Q.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인 라디오 복카. 안녕하세요. 저는 비법전사 강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검형 김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세 단어 궁금하네요. 바로 본론 한번 들어가볼게요. 네, 들어가볼까요? 첫 번째, subscribe. 많이들 접하게 되는 단어인데 일단은 정기구독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책과 관련해서 책이나 잡지, 정기구독하다. 전치사 중요합니다. subscribe. 다음에 뭐 쓰죠? to를 쓰죠. 전치사 문제도 중요한 것이고요. 사전 찾으면 for도 나오는데 시험은 to를 쓰고 있어요. 일단은 subscribe to, subscription, subscriber, 사람 형태, 뭐든지 다 to를 쓰고요. 정기구독의 뜻을 일단 많이 써요. 정기구독자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일단은 그 뜻은 다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 좀 다른 걸 좀 건드려 드리려고요. 기본 뜻은 subscribe to는 원래 어딘가에 가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다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말에 오히려 가입하다 이용하다 이런 말이 더 맞아요. 원래 기본 뜻에. 저도 이제 LC 하면서 깜딱 놀란 것이 subscribe to the cable company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거 나오고 subscribe to the internet service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그 LC 때도 마찬가지지만 RC에서는 그게 좀 더 세지죠.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기구독하다가 기본 뜻이고 가입하다 이용하다가 다른 뜻이 아니고 원래 가입하다 이용하다가 원래 기본 뜻이죠. 원래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정기구독한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책으로 많이 접해서 우리가 정기구독으로 자꾸 하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뭐 케이블 컴퍼니나 각종 서비스에. 뭐든지 다 되는 거죠. 쓰니까. 전기 뭐 인터넷 뭐 이런 게 좀 일반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subscribe to the website. 그 사이트에 가입하다 이거 다 됩니다. 나쁜 거 아니죠. 그렇죠. 뭐가 나쁜 거. 나쁜 거 아니죠. 19금 이런 거 아니죠. 다 돼요. 다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양심 어딨죠. 저긴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트에 가입한다고 할 때도 subscribe to the website.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정기구독하라고만 알고 있으면 아무리 단어 알아도 못 고르죠. 그렇죠. 사이트를 정기구독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기구독하라고 알고 있으면 subscribe, 정기구독하나? to the website? 이상한데? 하고 subscribe를 빼놓고 나머지 중에 고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잡아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subscribers 하고 사람 됐을 때도 정기구독자로 지금도 많이 쓰여요. 맞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는 이용자, 가입자 이런 말이 많아요. user. 그렇죠. user 하고 같을 때가 있습니다. 네. 자 그거 기본 또 좀 잡아주시고요. 네. 저기 지금 여기다 그 가입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 수거가 중요한 게 sign up 이 말이 있어요. sign up 전체도 다른데. 네. 그래서 그 지금 두 번째 단어를 sign up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 단어는 sign up. sign up for the website. 그렇죠. 일단은 sign up 이란 말 자체가 등록한다는 뜻으로 너무 많이 쓰고요. 원래. register 하고 비슷하죠. 네. sign up for the website. 사이트 등에 가입할 때 너무 많이 씁니다. 네. sign up for the class. 그렇죠. 그 전체 단어를 for를 써요 얘는. sign up, sign up 끝난 거죠. for the website. register for 같죠. 네. 전체사 움직이고. 네. register 말씀해 주셨는데. 네. register는 마치 타동사처럼 전체사를 안 쓸 것만 같은 동사 중에 하나잖아요. 뭐 만약에 이제 그 register 다음에 register your name. 이제 목적은 나올 수는 있겠죠. 네. register you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register for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 그렇죠. 프로그램. 가입한다고 할 때. 네. 그 그래서 이제 sign up for 이렇게 많이 외워주죠. 몸에 등록하다. 실제로 그 사이트 같은데 이렇게 가입하라고 할 때는 보통은 sign up 이 말을 많이 써 있어요. 그 뭐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그렇죠. sign up now. 그렇죠. sign up을 많이 써요. 네. sign up 이걸 쓰는데 그때 원래 subscribe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맥락으로 이제 두 번째 단어 sign up을 잡아봤는데. 근데 지금 사이트가 나왔으니까요. 네. sign up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사이트에서 뭐 하죠?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가 로그인한다고 하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그때도 더 많이 쓰는 표현은 sign in 이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어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넣네. 네. 그래서 세 번째 표현은 sign in 이걸 잡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말에 그 로그인하다. log in. log 이 단어를 쓰거든요. 네. 근데 log란 말이 원래 일지거든요. 일지. 이것도 중요한 거야. a log. 일지를 얘기해요. 일지. 기록하는 일지. 그래서 log in. 쓰고 들어가는 거죠. 자기 이름 쓰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인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때 서명하고 들어가니까 sign in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sign in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좀 조심하게 보려면 sign up 또 마찬가지지만 sign in 말이 끝난 거예요 이게. 서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끝난 겁니다. sign in 다음에 목적 없어요. 뭐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말이 끝나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sign in 끝났고 at the reception desk 이렇게 이제 다른 말이 나와야죠. 어디서. 네. 어디에서. sign in at our website 이렇게 로그인하다 이렇게 이제 다른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log in. 근데 sign in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줄 단어가 sign out. out이 있어요. 나가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서명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느낌이. 그게 필요가 없고. 네. sign out a book. 이 뒤에 목적 나와요. 이 책을 서명하고 빌려가는 거예요. 음. check out the book. 그렇죠. check out. 원래 그럴 때 check out을 쓰거든요. 호텔에서도 쓰지만 check out a book. 서명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빌려가는 겁니다. 근데 뭐뭐를 이게 웃기네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check out a book 이렇게 얘기할 때 sign out a book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빌려갔으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check in a book 하면 됩니다. check in a book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거는 sign in을 쓰면 안 돼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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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복잡하네요. 네. 거기는 sign in은 서명하고 들어가는 그 뜻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sign in을 쓰면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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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여기 그 요새 그 토익에서 수거가 좀 중요하게 되는데 지금 아주 그 일반적인 수거들이지만 조금 애매하고 헷갈릴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도 잘 몰랐던 것들을 지금 정리를 같이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처음에 배웠던 게 subscribe 이었고요. 네. subscribe. subscribe은 책만 쓰는 게 아니더라. 그렇죠.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다 된다. 그리고 가입하는 것도 되고. 네. 네. 그래서 두 번째가 sign up 이거 잘못하시고요. 네. 어. 사이트나 뭐 기타 등다 뭐든지 등록한다 가입한다 다 됩니다. 그때는 for를 자주 쓸 거예요. sign up for. 그리고 비교한 게 세 번째 sign in. 네. 서명하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sign in에서 말이 끝나는 거라고요. 네. 근데 sign out은 뒤에 목적이 나와요. sign out a book. 그리고 책을 빌려가는 겁니다. 네. 그때는 check out the book. check out. 진짜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check in a book. 다시 반납을 할 때는 check in a book 하는데 그때는 sign in을 쓰면 안 돼요. sign in은 완전히 그... 바른 뜻이거든요. 네. 선생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뭐냐면 네. 제가 예전에 그 영문과 교수님한테 네. 수업을 들었는데 네. 이 얘기를 했다가 죽을 뻔 했어요. 어떤 얘기죠? 뭐냐면 그 선생님. check out 라니까 check out 하는 거네요. 이렇게 했다가. 자 그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네. 그 도서관에서요. 아 왜 이해가 안 돼. 도서관에서 이 책을 out. check out 하니까 check out 하는. 길러가니까. 책을 out 하니까 check out 아니냐. 네. 그걸 영문과 선생님한테 얘기했다고요. 영문과 교수님한테. 교수님한테. 말씀했다가. 그날이 장례식장이 될 뻔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교수님이 그 표정이 상당히 씹은 것 같은 표정. 교수형을 처하려고 그러죠. 교수님이 그 농담 들었을 때 내가 계속 교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회의를 듣기. 교수님들은 이렇게 레벨이 좀. 그렇죠. 네. 예전에 어떤 저 아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외국에 이제 미국의 학교 같은데 갔다 다시 이렇게 비행기 타면서 한국으로 오면서 가르칠 학생들을 떠올렸더니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뚝 떨어진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싫은 거죠. 낙하선 없이. 싫은 거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싫은 거죠. 근데 거기다가 책을 out 하니까 check out 하고 이 기억만 했으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교수님이랑 친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 교수님이 제일 멀어졌어요. 애썼지만 거꾸로. 결과는 반대였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쭉 공부를 했는데 현재 사실은 첫 번째 1번의 단어가 subscribe 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딱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정기 구독하다 아니야. 되게 뻔한 단어 아니야 했겠지만 일단은 그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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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용이 좀 내려가요. 네. 이게 이제 토익이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걸 잘 잡아줘야 되고요. 어 이렇게 한번 접혀보신 김에 어 정리 잘 하셔서 혹시 시험에서 ABCD가 수거로 구성되어 있거나 했을 때 무난하게 맞출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것은 토익 라디오 보카이고요. 네. 이것은 여러분의 또 사연도 네. 함께 올려 주시거나 네. 저희에게 화이팅을 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뭐 어떤 추가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케이블 방송에서도 함께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원 사이트에서도 네. 했었는데 그때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그 핵심을 모았어요. 네. 액기스를 액기스를 또 뽑았죠. 두 액기스. 네. 그래가지고 그 일단은 뭐 한 번의 그 강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 좀처럼 이렇게 잡기 힘든 포인트들을 제가 몰아서 저희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 잡으면 쌓여가면은 나중에는 이번 달 시험에도 당장 많이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잘 체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토익 라디오 복화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out café.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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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